라이센스 마스터 전자출판 기능사 구강을 진행하였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자출판과 관련된 글로벌 기업체들을 하고 그 다음에 시장의 전망들, 성장이나 국가별 상황들 같이 살펴봤어요 이번 수업의 시작은 국내 전자책 시장 전망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원제 전자책 서비스 모델과 모바일 전용 플랫폼 서비스 등 다양한 유리 형식의 전자책 서비스 출시가 확대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교보문고나 영풍문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했었는데 한 10여 년 전, 그러니까 2010년도 하고 그 다음에 전후로 해서 오랫동안 많이 투자를 해왔었던 기업체인 것이죠 이 교보문고 같은 경우에는 SAM, SAM이라 불러가지고 연간 회원제로 해서 전자책 대여 서비스를 출시를 했었죠 그랬었는데 이러한 유형이 봐보면 요즘에 우리가 웰라라든지 그 다음에 최근에 출시됐던 서비스들 있죠 그런 앱 서비스들을 봐보면 한 달 이용료를 받는 형태로 간단 말이에요 마치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처럼요 그런 형태의 구독 서비스를 사실 교보문고에서 상당히 일찍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성과들을 이어가고 그리고 지금 이후에 나오는 서비스들이 하나의 롤모델이 되어주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원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 보면 단권 구입 방식 이제 보면 책을 한 권씩 구입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게 정해진 기간 동안 몇 권의 책들을 우리가 다운받아서 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할 경우에 어떤 게 좋냐면 아무래도 단권을 서서 쓸 때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형태로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또 유료로 등록을 이렇게 주기를 정해놓고서 우리가 서비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또 돈이 아까우서라도 책을 보게 돼 있거든요 강제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면 본인들의 지식이 쌓이면서 뷰가 달라지고 또 그걸 사회에서 생활을 하면서 경험을 쌓아가지고 지혜를 열어버리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서비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교육부에서도 보면 여러 정착이 진행이 되는데 이런 스마트 장비들을 활용한 교육 추진 전략에 시행이 됐었죠 그게 결국에는 어디로 연결되냐면 전자출판 업계하고 연결이 됐었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가 교과서를 만드는 회사들이죠 두산동화나 교학사, 미래엔등 이런 교과서하고 참고서를 출판하는 출판사들하고 이런 도서를 제작하는 출판사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여러 교과서 외에도 다양한 문제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출판사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서점들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교과서가 가져오는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연구를 하는 그런 사항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보면 작년까지, 작년 혹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러닝이라고, 이러닝학과, 이러닝 연구대학원 이런 식이었었는데 지금 영어들이 에듀테크 형태로 해서 그 학과가 강화되고 그 다음에 연구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중심에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 짐작이 가시기쯤 어떤 거예요? 당연히 영상 컨텐츠, 멀티미디어가 있긴 하겠지만 그 영상 컨텐츠를 보면서 뭘 가지고 공부를 하나요? 교재를 가지고 가지고 있죠 그 교재는 뭘로 해요? 바로 전자책, 전자출판물 가지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전자출판 기능사를 공부하시는 거는 이제부터 최근 수년 사이에 코로나 팬데믹 이슈도 있었긴 했지만 그 이후로 바뀌게 되는 스마트폰 이후로 쭉 데이터를 쌓아오고 변화를 할 수 있는 요소들을 쌓아왔던 그 시장에서 어떤 교육적인 시대의 변화를 지금에서 슬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 이게 앞으로의 교육 시장의 큰 이제 어떤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겠죠 오죽에서 쓰면 최근에 어떤 방송에서 봤었는데 유튜브 쪽에서 봤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제 메가스터디에 손준 청업주분이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얘기했었을 때 언급됐던 게 바로 뭐다? 전자책이었거든요 전자출판물, 전자교재나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습니다 거기서는 뭐 IoT 장비 같은 것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습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상호작용하는 명의들이 나왔었는데 거기에서 정말 중요하게 얘기했던 게 바로 뭐였냐면 전자출판물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결국엔 대부분의 이쪽 산업과 관련된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전자책 단말기와 콘텐츠를 결합형으로 판매하는 등 다양한 전자책 마케팅 모델이 시도가 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출판사, 국내 대형 출판사죠 열린 책들에서 애플 전용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을 위해서 세계문학이라는 앱을 만들었었는데 이게 4일 만에, 그렇죠? 나흘 만에 2만 건이 넘는 다운로드를 받았다라는 거죠 2만 건이라는 수는 상당히 큰 수는 어떻게 보였요? 게임도 아니고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책에 관한 건데 2만 건이라는 거는 지금 애독자분들이 이 소식을 접했던 분들은 많이 다운로드 받으셨다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하나 여기서 사이드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제가 수업을 했었을 때 멀티미디어 콘텐츠와 관련 것도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우리 수업이 유튜브도 올라가니까 한번 봐보시면 되겠죠 멀티미디어 콘텐츠 중에서 보면 앱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앱을 개발을 할 때 구글보다는 애플 쪽이 심사가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조금의 어떤 정책에서 벗어난 부분이 나왔으면 이제 리젝이 된다든지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된다든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올라와가지고 앱이 나와가지고 저 정도의 어떤 다운로드 성과를 보였다는 거는 고무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설 연휴 직후 국내 앱스토어에서 최대 다운로드 최고 매출을 되는 앱에까지 올라왔었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자리에 보면은 게임이 아닌데도 이 정도로까지 올라간 거는 정말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 이후에도 이런 어떤 성과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걸 참고를 해서 현재 이제 봐보면은 전자책 관련된 혹은 파생된 어떤 그런 서비스들도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자면요 마치 동의보감이라든지 그렇죠? 혹은 우리가 사주팔자라가지고 명리 우리 전보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타로 이런 것들 그런 거 관련된 책들도 엄청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책이 상호작용이 되는 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는 그 안에서 본인의 운세까지도 볼 수 있는 기능이 담겨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이제 그 전자책 시장을 더욱더 일반인들한테 가까이 가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이 가지고 있는 국내 전자책 독서 실태 조사를 보도록 할게요 전자책 선호 분야로는 장르문학, 문학이죠? 소설 쪽인데 이쪽이 이제 19.8% 일반 문학은 18.5% 그래서 문학이 38.3%래가지고 당시 조사할 때 꽤 높게 나왔다라는 거죠 사실 이것도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가 좀 더 봐야 되는 거는 전자책 부분이 이건 되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이 컨텐츠 시장이 우리가 종이책이나 이런 종이 매체가 주력으로 있었던 시대하고는 조금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 사실 나쁜 건 아닌데요 각각의 매체에 의해서 블루오션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의 매체를 썼을 때 그게 경쟁이 치열해가지고 그야말로 성과를 내기 힘든데 상황이 다 다양하니까 예로 들어 있습니다 네이버에 봐보시면 웹소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역이 있는데 웹소설 같은 경우에 봐보면 우리가 어떤 전자책의 형태처럼 다운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로그인을 하면 거기에서 책 소설을 볼 수 있는 형태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범주상에 봤을든 전자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보다는 현재 우리가 여기에서 통계를 냈었을 때는 좀 좁은 범주, 단말기를 통해서를 본다든지 앱을 통해서 보는 전자책을 가지고 통계를 냈다고 보셨대요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전자책이라는 정의에서 넓게 보면 웹소설도 이쪽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 시장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한국에 있는 전자책이 이 시장은 굉장히 방대하다 생각 이상으로 단단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자책을 처음 읽기 시작하는 시기는 스마트폰에 대중화된 최근 3년 이내로 전자책을 읽는 기기로는 스마트폰이 4.1% 전자책 전용 단말기용은 2%로 매우 낮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결국 전자책을 보는 건 스마트폰이 그나마 좀 많다는 얘기인 거죠 단말기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어요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영풍문고나 교문고, S24 이런 기업체나 플랫폼에 따라서 단말기들이 제 각각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는 만약에 영풍이나 교보나 S24 각각의 오리지널로 나오는 책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려고 하면 유통사마다 기계를 따로따로 사야 돼요 그것이 아주 저렴한 것도 아닌 그리고 들어가는 비용들이 들어가는데 마치 어떤 느낌이면 최근에 본 OTT 서비스들 있죠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티빙이나 이런 서비스들 있는데 그것들 오리지널 콘텐츠 때문에 OTT를 각각 유료회원을 가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본다는 얘기는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우리가 24시간 계속 영화 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어떤 고객의 선택들이 좀 나눠지게 되고 점차 레드오션화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마치 이쪽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령대를 봐보면 10대가 21%, 20대가 29%, 30대는 17.5%, 40대는 10.4%, 50대는 5.6%, 60대는 0.5%로 되어 있어가지고 10대, 20대, 30대, 40대에 걸쳐서 보면 전자책을 구독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연령대가 잡혀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연령대에 있는 분들이 보면 디지털 기계가 굉장히 친숙하게 되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야말로 네이티브 IT이기 때문에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매체가 나와도 금방 적응을 하시죠 50대 분들도 어느 정도 하시지만 60대 분들이 쉽지 않다라는 부분들은 좀 신경을 쓸 필요가 있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서관을 가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 있잖아요 50대나 60대 그래서 연령대가 좀 높으신 분들 70대 분들도 그런 분들이 보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계세요 대출도 하시고 책 대출도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런 분들은 그냥 가서 회원증을 내면 책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계를 써서 하는 거는 아무래도 익숙치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제가 썼던 논문에도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수많은 이런 신기술에 관련된 논문에서는 기술 수용 모델이라 해서 TEM이라는 연구 모델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데 관련 논문을 보면 나오는 얘기지만 연령대가 높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용이 쉽지 않으세요 다만 이런 게 있어요 이 분들을 흡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게 IT에 관련돼서 교육을 진행하면 이 분들 책 보세요 전자책 그게 대신 우리가 2000년대 초반에 했던 것처럼 공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어떻게 한다?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떤 전자책을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아시겠지만 지금부터 한 5년에서 한 8년 전에는 유튜브를 20대나 한 30대, 10대 학생들이 많이 봤었는데 그때 어르신들이 이런 얘기를 하셨죠 그게 있는 거 믿지 말라고 그냥 취미상을 만든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요즘에 얘기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5, 60대, 70대 어르신들이 유튜브를 보시고 있으니까 지나가고 있던 10대, 20대들이 한 얘기가 얘기를 하죠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유튜브에 있는 내용 뉴스 믿지 마세요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고요 우스캐스로 나온 얘기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어떻게 됐냐면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교육을 받으시거나 그다음에 혹은 지인들이 얘기를 해준다든지 그래서 기술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 이해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현황으로서만 보시면 되겠고요 전자책 독자들은 전자책을 많이 읽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 확충, 그러니까 읽을 거리가 있어요 그렇죠? 재밌는 게 39.3%가 그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썼고 기술의 개선, 그러니까 조금 더 전자책을 쉽게 볼 수 있도록 기계를 만들라 이런 거죠 39.1% 가격이나 21.0% 가격대가 너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을 리더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쓸 수 있도록 가격을 내리거나 그다음에 뭐예요? 전자책 가격도 좀 내려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용 가능한 콘텐츠가 부족하고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불편한 전자책 생산 유통구조의 개선 필요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크몽이나 이런 곳에서 혹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이런 곳에서도 확보할 수 있는 뭐예요? PDF식 전자책이 크게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봐보면 지식 서비스를 표방하는 1인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보면 PDF식의 전자책을 많이 생산을 하고 있어요 재미있는 건 그 전자책에 ISBN 코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책을 만들어 놓고 PDF를 뽑기만 한 게 아니고 1인 출판사로 등록한 다음에 진짜 ISBN 코드를 받아가지고요 그 PDF에서 그걸 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법적으로 PDF 파일은 전자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형태를 그런 PDF 파일은 크롬이나 이런 브라우저에다가 드래그하기만 해도 거기다가 파일 열기 혹은 더블 클릭만 해도 바로 전자책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보는 걸 보면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그 PDF 책이 만약에 그 책을 봐서 보통 비즈니스 관련된 게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것이 명확한 경우에는 제가 전에 했던 수업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격대가 상상한 거 이상으로 가격대를 많이 좀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 만 원, 이만 원 정도만 해도 싸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한 10만 원, 20만 원짜리 전자책도 있고요 50만 원짜리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책을 읽기가 편하고 내용이 분명히 좋다 그래야는 그것을 구매하는 구독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은 5년 후에 스스로의 독서 방식 변화에 대해 여전히 종이책 위주일 것이다가 5.6%로 답을 했는데 전자책과 종이책은 절반씩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전자책 위주일 것이다 라는 부분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계속 지켜봐야 되는데 종이책하고 전자책을 같이 본다는 것과 전자책만 볼 것이다 라는 부분을 합해버리면 이게 41%가 되거든요 거의 그래서 41%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종이책만 볼 것이다 하고 거의 절반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게 된 거죠 어쨌든 전자책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게 전체적인 인구에서 한 절반 이상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 시대 상황을 본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기기라고 볼 수 있겠죠 태블릿, 아이패드나 갤럭시 탭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당근마켓이죠 당근마켓 이런 데서도 싸게 올라오고 그냥 가끔씩 운이 좋으면 무료로도 올라와요 그런 걸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한다 전자책 혹은 사무작업을 요즘 많이 해요 카페 가면 여러분 많이 보실 거예요 예전에는 노트북을 작업을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요즘에는 그냥 태블릿 가지고 끝내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면 세상의 변화가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도 한번 봐볼게요 이번에는 구글 국내 주 전자책 플랫폼 소개해가지고 앞에서 구글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구글에 관련된 것들 좀 살펴봤고 이번에 그에 보면 교부문고에서 지금 전자책 상황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놓은 걸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책이 총 14만 종 정도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B2C 그러니까 일반인은 상대로 해서 전자책을 유통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B2B를 통해서 전자책을 유통을 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기업체 대상으로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잘 한번 봐보세요 우리가 이제 봐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소기업도 그렇고요 중견기업도 그렇고 직원에 대한 복지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직원 복지가 거의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거든요 회사 내부에서 그래서 거기 가보면은 기업체 내부에 거의 도서관처럼 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직원들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넣으면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반인분들 같은 경우에도 교문고 책을 관심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가장 왼쪽이 붙어 있는 저 기기가 바로 이제 그 교부에서 출시를 하고 있는 전자책 기기거든요 리더기인데 저걸 가지고 우리는 이제 책을 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2012년 당시에는 연매출이 한 150억 정도 나왔다라는 얘기인 거죠 작은 규모는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교문고 같은 경우에는 전자책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POD 서비스까지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봐보면은요 통합으로 이제 검색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저 위에 올라가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책을 입력을 하면은 네이버 포털에서 검색이 된 것처럼 결과가 나와요 근데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이제 그 스마트폰이나 PC로 해가지고 접속을 한번 해보세요 교문고 그래서 가보셔가지고 보면은 결과가 뭐가 나오면은 그 책이 쭉 나오는데 책에 잘 보면요 그 종이책만 있는지 종이책이 있는지 딱 로고가 이게 딱 써있고요 그 다음에 같이 전자책도 나오는지 이게 써있어요 그래서 책 타이틀을 보면은 그게 구분할 수 있게 되어있고 어떤 경우는 전자책만 출간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써있어요 그래서 그 전자책과 종이책 출시 여부들을 아이콘의 형태 혹은 텍스트 형태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구입하기 굉장히 좀 수월하다라는 거 아무래도 이제 그 오랫동안 국내에서도 상당히 오랫동안 그 전자출판물을 이제 그 유통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런 노하우가 사이트 안에도 그대로 녹아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YES24입니다 이번에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그 8만종 정도의 책이 판매가 됐다라는 것이고 2012년 당시에는 50억 정도의 연매출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도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게 됐는데 YES24의 독특한 점은 크레마라고 불러가지고 이 전자책 리더기를 제작해서 구독자들한테 판매를 해요 그런데 제가 왜 이게 독특하다 그러면은 크레마는 그 이외로 매니아층이 있어요 그래서 커뮤니티나 이런 데 가면은 크레마를 재판매하는 리셋 시장도 있을 정도로 예스24의 구독자들이 크레마 기기 있죠 리더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고 그런 대로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아마존에서 나오는 킨들처럼 예쁜 물을 받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독특한 형태인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인터파크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전자책을 파는데 6만종 정도 되고요 여기서는 비스킷이라고 하는 장비를 판매를 하죠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사진을 보면은 중앙에 리더기가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대여 이북 오픈 이렇게 돼 있죠 한 권당 700원 해가지고 당시 아마 행사에서 쓸 거예요 저것도 행사로 해서 체크적에 대여를 해주는 서비스가 있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시면은 리디북스죠 우리나라 대표 전자책 앱인데 여기가 사이트가 있기는 있어요 사이트 있긴 있고 사실은 여기서 주력은 일반적인 사이트를 통하는 것보다는 앱을 통해서 전자책을 보는 것이 그 이제 메인 어떤 그 비즈니스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만종이죠 이 15만종이 작은 게 아닌 게 앞에 있었던 그 기업체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뭐 5만종 한 고정 됐었는데 그 앱을 통해서 전자책을 판매하는 단일 기업으로서는 어떻게 보면 리디북스는 거의 탑급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한 14년 전이었나요 상당히 오래전에 리디북스를 저도 이제 알게 됐었는데 그때는 스타트업의 느낌이 강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갔었을 때 리디북스에서 그 직원분들도 그렇게 많이 안 계실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서비스가 이제 크게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래서 관계 이제 그 관계자분들 리디북스 외에 다른 관계자분들도 관심을 기울이셨었는데 제가 저도 이제 리디북스라는 게 이제 출판물에 대해서 유통하는 계약을 했었어요 근데 그것을 진행을 할 때 그 담당자분이 굉장히 친절하게 다 해주셨고 그리고 설명도 잘 해주셨고 그래서 이 회사는 굉장히 앞으로 빠른 속도로 성장하겠다 이제 그런 인상을 받았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런데 역시 그만큼 성과를 거듭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젊은 회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애초로 시작되면서 스타트업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기획물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출판물을 유통하는 곳에서는 쉽게 이제 그 전면적으로 낼 수 없었던 그런 타이틀 혹은 장르들을 리디북스에서는 이제 그 이제 많이 다루어지고 있고 또 그만큼 이제 그 이제 어떤 매출들을 확실하게 이제 걷어내고 있는 것도 있죠 굉장히 좀 스마트한 어떤 그 회사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그 SNS 마케팅을 이제 공격적으로 사용을 했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아무래도 앱을 활용한 어떤 그 북테크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그 IT 기업은 그래서 그 이제 IT를 활용을 해서 그 고객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다 이제 그 활용을 해서 이제 그 비즈니스에 구현을 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네이버북 절대 빠질 수가 없죠 네이버는 이제 그 국내 어떻게 보면 최대 포탈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네 어떤 그 트렌드하기에 성장하는 시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분명히 이제 그 경쟁적일 수 있지만은 매출이 있을 거라 보는 곳에서 보면은 네이버는 반드시 진출을 하더라고요 이게 그만큼 이제 저력이 있다는 얘기인데 네이버북 같은 경우에는 그 네이버에서 나름대로 이제 그 이제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진행을 했던 거로 보여요 왜 그러냐면은 네이버에 보면은 그 북 이제 책 공간이라는 게 있는데 그 출판사의 이제 그 계정을 가지고 있어야는 등록증을 증명할 수 있으면은 책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제공을 해요 제공을 해서 그 안에 가가지고 책에 대한 정보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책에 대해서 넣어주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보면은 그 밑에 책에 대한 결과들이 쭉 뜨는 거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그 책이 판매되고 있는 그 이제 그 유통 채널들 있죠 뭐 교보, 영풍, 예스24 이런 링크들이 있고 거기서 판매되는 가격대 떠 있고 그리고 그 네이버에다가 그 신청을 하게 되면은 그 저자와의 인터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책에 대한 상세한 정보들을 볼 수 있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책 공간 메인 화면에 그 저자와의 인터뷰를 한 뭐 맥주간 노출을 시켜준다라든지 그런 형태인 거죠 잘 생각해보면은 참 고마운 것이 그 네이버 메인에 처음 들어가서 쓸 때 나오는 큰 배너, 그 가로로 긴 광고 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 시세가 좀 더 변했을 수도 있는데 그게 한 일주일이었던가? 그 정도 노출을 하는 것만 해도 한 5천에서 7천만 원 정도 들었다고 알고 있어요 광고비 많이 들어가죠 그렇죠? 5천, 7천만 원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어느 특정 공간에만 이렇게 배너를 띄워준 것만 해도 수백만 원이 들어간 것이 네이버예요 그런데 그 책 공간에 이렇게 메인으로 신청해서 넣어줄 경우에는 내인이 이렇게 띄워준다? 그거는 사실은 네이버가 독서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시장도 확보를, 영향력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경우에 네이버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북서비스를 하는데 10만 종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 앤스토어는 지금 잘 되고 있죠 네이버의 스토어인데 여기서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웹툰도 정말 잘 되고 있고요 웹툰 같은 경우에는 쿠키라고 불러서 사이버 머니가 있어요 그 쿠키를 보통 은어로 쿠키를 태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 쿠키를 하면 우리가 웹툰들 지금 나와 있는 것보다 한 2, 3회 정도 미리 공개되기 전에 2, 3주 차를 미리 더 본다든지 그런 서비스를 해주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도 전자책을 어떻게 한다? 판매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체 스토어가 있고 뷰어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보는데 스타일은 약간 리디북스랑 좀 비슷하지만 네이버가 포탈이니까 자기네 스타일로도 간다라는 거죠 의회의 유통업체가 있습니다 바로 KT죠 KT 같은 경우에 봐보면 B2B라서 기업체를 대상하거나 아니면 학교 이런 형태로 해서 하고 IPTV라든지 다른 멀티미디어 장비들을 활용을 해서 접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KT 같은 경우에는 정보통신회사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KT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비들이나 그런 서비스들이 종류가 많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그래서 이쪽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 마일리지도 있고 지원하는 것들이 서비스들이 많아요 다양하고 그래서 대신 이제 이 KT 같은 경우에는 통신회사다 보니까 뒤에 소개될 SKT도 마찬가지인데 통신회사다 보니까 통신 가입자 있죠? 서비스를 보게 되는 쪽으로 약간 서비스 연계가 많이 돼 있어요 통신 쪽으로 연계로 많이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태생적인 이 기업체가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이제 그쪽 통신 쪽 방향이다 보니 그렇다 보고 있고요 SKT 같은 경우에 보면 오픈마켓, 오픈마켓의 형태로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웹사이트 화면 UI를 보면 사실은 이제 그 앞에서 보셨던 알라딘이나 US24나 그리고 교본권 워낙 잘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이제 그러한 출판 유통 업체 사이트하고 비결했을 때 밀리지 않아요 괜찮아요 괜찮은데 여기서 이제 보면은 2012년도에 한 90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었고요 SKT 모델을 내에서 편안하게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 있는 형태로 비즈니스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SK나 KT의 강점인데 어떤 게 있어요? 우리가 스마트폰을 계속 꾸준히 사용하고 서비스를 어떤 이벤트 서비스를 우리가 쓴다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뭐가 쌓이게 되면은 마일리지 같은 거 쌓이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많이 사용하진 않는데 그 마일리지가 얼마 남았으니까 사용하세요 이런 문자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문자들을 통해서 오게 되면은 고객들이 그럼 뭘 할까 하다가 쭉 보니까 그래도 책이 좀 남으니까 책을 사놓으면 나중이라도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전자책을 가면 봐보자 하는 형태로 해서 그런 형태 해가지고 책이나 영상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구매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특히나 이런 SKT나 KT 같은 경우에 보면은 또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아이폰이나 혹은 갤럭시를 또 이쪽 통신사를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전자책을 판매하기가 좀 더 수월한 강점이 있죠 그래서 각 유통업체들이 봐보면요 기존에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고객이나 이런 어떤 어떤 이제 그 세그먼트가 분명히 이제 그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잘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글이죠 구글은 이제 모든 이제 그 이제 그 갤럭시나 안드로이드 OS를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혹은 태블릿의 그 이제 앱 서비스의 시작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구글은 리디북스를 다운받을 수 있고 북21, 그 다음에 앞에서 제가 설명했던 웰라나 사운드북들, 오디오북들 이런 그 전자책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리더들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받을 수 있게 해주는 곳이에요 그러면서도 구글 자체도 어떻게 되냐면 전자책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앱을 또 이제 그 출시를 해가지고 또 그쪽 비즈니스를 또 하고 있죠 이게 또 연결해서 보자는 재미있는 것이 유튜브를 보면 우리는 이제 무료로 영상 혹은 광고를 보면서 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은 영화 같은 걸 소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영화 소개를 보다가 검색을 해서 어떻게 해요? 그 영화를 구글에서 유튜브에서 구매를 하거나 대여를 가능하거든요 그런 형태로 매출이 높다고 알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구글 검색하다보면 책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 그런 소개를 보면서 결국에는 구글에 있는 등록된 전자책들을 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가 앞에서 수업에서 얘기했었던 스테디셀러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전자책에 대한 이 시장 자체도 시장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꾸준히 그렇죠? 막 한 번에 우리가 영화에서 천만 관객 돌파 이런 것처럼 어떤 큰 비교시를 터뜨려 버린 건 아니긴 하지만 꾸준히 또 매출이 나오게 해줄 수 있는 좋은 하나의 수익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포털 서비스들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그 뒤에 지금 보시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봐볼 만한데 삼성전자에서도 리더스 허브라고 해서 이런 서비스들을 지원을 했죠 이것은 이제 보면은 그런데 삼성전자 만화는 아니고요 다른 전자업체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이런 형태로 해서 작게 작게 서비스를 본인들 나름대로 기획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어요 여기 다 담지 못할 정도로 종류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유명한 서비스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피아라고 해가지고 웹소설 쪽으로 해서 서비스를 해주는 업체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조아라다컴이라 불러서 웹소설들을 주로 볼 수 있는 곳이 조아라다컴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젊은 어떤 소설가가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조아라다컴에다가 소설을 등록을 했는데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 어떻게 그 정도 조회수가 나오나 했는데 이 커뮤니티가 상당히 웹소설을 보는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그런 서비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웹소설을 본다라든지 이런 플랫폼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밑바탕이 있어가지고 여기 이런 조아라다컴이나 혹은 다이피아라든지 또 이외에도 커뮤니티 혹은 서비스에서 괜찮은 컨텐츠가 있으면 이게 투자자를 만날거나 자체적으로 앱을 개발해서 앱 형태의 전자책이 출시가 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퍼져나가는 것이고 특히 요즘에 보면 웹소설에서 성공하는 경우에는 웹툰으로 나간다라든지 웹툰으로 있던 것을 웹소설로 드린다라든지 혹은 게임으로 만들거나 영어로 만들거나 드라마로 만들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미디어 전공에서는 OSM료라 불러서 원소스 멀티 유지라고 해서 하나의 컨텐츠 잘 만들어진 게 있으면 다양한 형태의 컨텐츠로 이것을 확장시키는 게 나오는데 원천 컨텐츠로서 텍스트 웹소설들이 사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자책이 이렇게 전자책이 범주하네 웹소설도 들어간다 썼는데 여기에 이제 딱 맞게 들어간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우리 교육부에서도 스마트 교육을 통한 교실 혁명이라 해서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위에 정책을 진행하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바닥에서 그걸 지지해주고 있는 기둥 두 개가 바로 뭐냐면은 그거예요 스마트 교재 왼쪽에는 스마트 교재인 거고요 오른쪽에서는 이제 클라우드 교육인 것이죠 클라우드라는 거는 전에 제가 이제 가끔씩 언급했던 서비스에 대한 건데 4차선화 기반 기술을 했었죠 그래서 클라우드는 여러 정도가 아니고 수많은 컴퓨터를 모아가지고 하나의 컴퓨터 서버인 것처럼 해서 구독자나 사용자들에게 리소스 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눠주면서 하는 것이죠 여기 있는 파워가 워낙 단단하다 봐보니까 여기에 접속해서 그 서비스를 쓰는 사람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해가지고 파워풀한 자원 컴퓨터를 쓸 수 있게 해준 거거든요 그게 이제 클라우드라고 볼 수 있는데 클라우드하고 스마트 교재를 통해가지고 스마트 교육을 이제 진행을 해서 교실에 어떤 우리가 초중고 의무 교육을 받을 때 이제 그 학생들의 어떤 지적 수준이 높아지게 만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학교 수업을 들어가 보면 이미 초중고등학교 때 IT 교육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마트 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이 올라와가지고요 대학 보통 수업을 진행하면 그냥 학생들한테는 그게 그 환경이 그냥 네이티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교육 성과 같은 것들을 디지털 장비로 활용하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흡수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교육 추진 전략의 형태를 봐보면요 여기서 그 디지털 교과서하고 자원을 교실 밖에서나 교실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떻게 한다 그 이제 그 접속을 해가지고 그 자원을 활용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공부는 언제나 교실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교실 밖에서나 집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형태의 그림을 가져가는 것이 이제 스마트 교육을 통한 교실 혁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교과 연계 그 수업 지원을 그 목적으로 멀티미더 컨텐츠 판매하는 모델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은 시공미디어에서 만든 건데 이 시공미디어에서 만든 것을 보면 이래요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멀티미디어 컨텐츠를 판매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재나 혹은 이제 그 이런 사전에 있는 내용들을 봐보면은 글로서만 이렇게 써있는데 그렇죠 그것이 예로 들어서 영상으로 해가지고 그 이해를 도와주는 컨텐츠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이 공부할 때 엄청 이해도가 높아지겠죠 그죠? 그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학생들이 이제 뭐 레포트를 쓴다라든지 글을 쓰게 될 때도 그 어떤 그 수준이 기존의 텍스트로만 해서 본인이 스스로 상상을 해서 만드는 것보다는 비교가 안 되게 좋을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요 고등학생들이나 특히 학부생들이 SCI급 논문을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은 이제 그 되게 이제 논문이 퀄리티가 높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준들을 정해가지고요 그런 논문들을 모아서 1. 학술기에다가 소개해주는 그 이제 그 학술지 그러니까 전문 매거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등급이 있어요 그 중에서 최상위 올라가는 그 이제 그 학술지가 보통 그런 학술지를 SCI 등급이라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러한 이제 그 디지털 미디어나 디지털 자료를 활용을 해서 본인이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논문을 쓴 그 대학생이나 그 다음에 그쪽 전공을 이제 목표로 하는 고등학생들이겠죠 그죠? 그 경우에도 아마 대학 교수님들 도움을 주셨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곳에 이제 그 국내 학술지에 이제 올리는 고등학생이나 혹은 SCI급 논문에다가 쓰는 학부생들이 최근에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어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최상위기 그 스카이 대회에서도 나오는 건 당연하고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는 표현이 좀 그러는데 그 그런 쪽에서도 당연히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도 보면은 거점대학교죠 그죠? 그런 곳에서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좀 고무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뭐 서울 그 다음에 뭐 지역 이런 곳의 한계도 지금 점점 그 벽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노력을 하기에 따라서 이제 어떤 그 연구 성과나 어떤 그 결과들을 뽑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기성 출판물에 교과 연계 레퍼런스와 모델을 그렸습니다 이거는 Y 시리즈의 OSMU라고 했는데 그 기존에 있었던 출판물인데요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컨텐츠를 만든다라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우리가 앞에서까지 해서 어떻게 되면은 이제 그 전자체계의 유형들하고 그 컨텐츠를 제작하는 업체들의 스타일들 그 다음에 비즈니스 모델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었던 거고요 그 지금부터는 우리가 이제 그 기반 기술들 있죠 전자책 서비스하고 관련된 기술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은 제일 첫 번째가 나온 게 DRM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라이트 매니지먼트라고 불러서 이 DRM은 간단히 얘기하면은 저작권을 보호해주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런 경우 있죠 그 이제 네이버 그 책 앱이라든지 뭐 웹툰 앱이라든지 이런 쪽에 가서 여러분들이 그 스마트폰에서 앱을 열어보신 다음에 그 캡처 버터만 눌러보세요 아 이거는 그 업체에서 아니 그 방송에서 그 이제 그 불법 복제물 만드는 걸 가르쳐주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왜 제가 얘기할 수 있냐면요 하면은요 경고 메시지 뜨고 그게 안 돼요 캡처가 기능이 작동을 안 해요 그렇게 막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런 기술들이 바로 뭐다 일종의 DRM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앱에서 소프트웨저로 막아놨기 때문에 그 이제 굳이 뭐 시도하실 필요는 없는데 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유통과 복제를 방지하고 적법한 사용자만이 콘텐츠를 사용하기 하며 과금 서비스들을 통하여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을 관리하는 기술이 바로 DRM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를 했던 게 그런 거예요 PDF 전자책을 사람들이 사실은 한 20년 전? 혹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만들 수는 있었어요 만드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했었을 때 최근에는 저작권을 많이 보호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과연 선진국 국민들이다 할 정도로 어떤 그런 저작권을 보호하거나 이런 어떤 행동들을 취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된 것이 사실 그게 역사가 길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는 그래서 과거에는 어떤 불법 복제인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법적으로 많이 보호를 해주고 또 그만큼 소송 사건들도 많았겠죠 그러니까 그 이해도가 쌓이고 경험치가 쌓이니까 사이가 바뀐 건데 그런데 이런 전자책을 PDF식으로 복사가 가능한 PDF식으로 했었어도 보통 그런 책에 맨 앞 페이지 혹은 맨 뒷 페이지에 이게 써 있어요 본 저작권을 불법 복제하다가 어떻게 걸리게 되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고 벌금도 내야 되고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아예 손을 안 대버리고 이 책은 나만 봐야지 이런 문화가 생겨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DRM이라고 쓰였는데요 그래서 이 DRM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콘텐츠를 적법한 사용자에게만 전송하고 불법 복제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기술 그리고 불법으로 콘텐츠가 유출되었을 때 해당 콘텐츠의 소유권이 누구인지를 증명하고 불법 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기술을 구분이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회원을 가입하고요 그 다음에 유료로 구입을 해요 그 사람만 다운받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우리가 전자책을 구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인 형태가 그래요 여러분들 잘 떠올려 보시면 전자책을 구입을 하시거나 혹은 웹툰을 한번 여러분들이 앱을 통해서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특히 웹툰 많이 보시니까 웹툰도 어쨌든 전자책 범주 안에 들어가니까요 앱을 통해서 보는 웹툰은요 그래서 앱을 통해서든 온라인 같은 경우는 그게 좀 덜 하긴 한데 앱을 통해서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그 책을 그 웹툰을 봤는지 안 봤는지에 대한 이력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이 구입한 내역까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이 전자책을 돈을 주고 샀는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어떻게 보면 필터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게 불법 복제가 돼서 유통이 됐었을 때 이제 이 파일이 이동을 할 때 봐보면 일종의 뭐가 남는다? 풋프린트가 남는 거예요 그 발자국이죠 발자국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파일이 옮겨 됐고 이런 것들을 사이버 수사대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왜 이쪽으로 왔는지 어떤 흐름이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보면 사이버 수사대라고 해서 디지털에 관련된 범죄를 추격하는 곳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어떤 신문사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신문사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가 있었는데 그 블로그하고 이름하고 태그를 그대로 카피를 해서 거기다가 불법 저작물이나 문제가 될 만한 컨텐츠를 업로드한 걸 봤었거든요 거기 보면 그 태그를 신문사에 있는 이름을 똑같이 해서 넣어가지고 사람들이 그 신문사를 입력하면 불법 복제물이 뜨는 입력이 돼 있는 블로그가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것들을 누가 처리를 해줬었냐면 바로 사이버 수사대가 그런 것들도 처리해줬었죠 그래서 어떤 악성 댓글을 단다라든지 그런 형사에 관련된 어떤 그런 문제만 사이버 수사대가 담당한 것이 아니고 이런 어떤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사이버 수사대나 우리나라에 있는 예를 들어서 보자면 국정원에서조차도 이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놀랍게도 보통 우리가 국정원을 보면 대북관계에만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비즈니스 관리하는 것도 다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보면 파일 다운로드하는 파일 공유 이런 서비스들을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렇죠? 최근에도 많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떤 영화들을 볼법 복제해서 다운로드된 유통으로 많이 경로로 사용이 됐었는데 최근에 그런 게 많이 사라졌죠 이유가 왜 그러냐면 국정원이나 혹은 사이버 수사대 그다음에 이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어떤 경제단체들에 의해서 많이 제재를 받고 벌금도 내고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해서 환경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뷰어를 보면 전자책 뷰어는 우리가 아까 앞에서는 제품들에 대해서 많이 봤었죠 제품에 대한 것을 봤는데 이것의 구조적인 특징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보면 전자책이란 건 결국 PC 그다음에 모바일 기기 어떤 특정 장비죠 그렇죠? 이런 것에서 읽을 수 있게 되고 그다음에 혹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들 이런 것들을 총칭해서 다 모아가지고 뷰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국내 시장에서는 PC에서 전자책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소프트웨어로 저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C에서 전자책 보면 그게 전자책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소프트웨어가 뷰어다라고 좀 좁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내에서는 전자책 뷰어가 주로 유통 플랫폼에 의해서 개발 배포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는 교부문고나 영품문고 이런 쪽에서 본인들의 전자책을 볼 수 있도록 뷰어를 소프트웨어를 만들어가지고 전자책을 보려고 하면 뷰어를 다운받아가지고 설치를 해서 보기 한다라는 거죠 마치 이거는 우리가 사이버대학교나 이런 쪽에서 해당 강의 영상 보려고 할 때 우리가 앱 설치하는 거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A서점에서 구매한 전자책을 읽기 위해서는 A서점에서 배포한 전자책 뷰어를 B서점에서 전자책을 구입했었으면 B서점에 전자책 뷰어를 설치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통합되어 있지는 않고요 기계들이 업체마다 다 다른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영풍에서 받느냐 알라딘에서 했느냐에 따라서 전자책 뷰어들이 저보다 다 다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양한 전자책들에 대한 내용들하고 그 구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부터는 뷰어하고 전자책을 사용하는 형태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가 다음 수업에서는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